안녕하세요 루크플러스입니다. 이벤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요번 이벤트는 룩판타스틱 제가 자주 소개시켜 드리는 사이트인데 영국에 위치한 화장품 사이트이고 이솝 제품이라던지 마비스 남성분들 불독 제품이라던지 여러가지 화장품 종류를 구입하시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서 도움 주셔서 5분께 5만원 바우처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응모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면 되는데 댓글 달아주시기 전에 직구정보통 인스타 채널 그리고 룩판타스틱 인스타 채널 팔로우 요렇게 띵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루크플러스도 팔로우 한번 요렇게 눌러주신 다음에 아무 말이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룩판타스틱에서 물건을 샀는데 어떠어떠더라 요런 후기를 남겨주셔도 되고 룩판타스틱에서 어떤 제품을 팔았으면 더욱더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은 본인 인스타그램 홍보를 해도 되고 재밌는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정은 제가 하지 않고 룩판타스틱 측에서 해줄거고 당첨자 발표는 매일 올려드리는 세일 영상 12월 2일 영상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M으로 바우처 싸준다고 하니까 반드시 두개정 팔로우한 아이디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번 이벤트 진행하면서 룩판타스틱 사이트에서 루크플러스 전용 할인코드를 만들어줬습니다. 보통 할인에는 남성 제품이 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회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할인코드는 루크28... 28? 아무튼간에 여러가지 제품들 28% 세일받아서 구입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불독 아프터쉐이브 크림 아주 좋습니다. 저도 사용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제품이고 그리고 왈면도기라던지 바리깡 종류들 판매되고 있는데 제가 집에서 머리 요렇게 삭삭 혼자 자른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도요 동일한 제품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잘 사용하고 있고 고장 한번 나지 않는 튼튼한 제품이니까 여러가지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가능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 구입하시는 이소파슬리 시드 세럼 같은 경우는 지금 요기 할인코드 나와있는데 요 할인코드 또는 루크28 넣으시면 30% 세일받아서 구입가능하고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셜 하이드레이팅 세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30% 그리고 마비스 치약도 30% 세일을 받아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루크28 할인코드 입력해서 구입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세일되는 제품들도 확인해보시고 이벤트도 신청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면서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아래쪽에 글로도 찾아볼 수 있으니까 그런 법 꼭 읽어봐주시고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토요일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에 놓으시면 더 빠른 직구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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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